017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의 테마는 통신 백신 여권 웹툰 고배당 클라우드 컴퓨팅 애플TV 스마트홈 블록체인 양자암호 통신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NFT 대체불가능 토큰 전기차 충전 AI 인공지능 5g-6g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이 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동사의 사업은 이동전화, 무선데이터, 정보통신사업 등의 무선통신사업, 전화,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서비스 등을 포함한 유선통신사업,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의 기타 사업으로 구분됨 시장 점유율은 무선통신사업, MBNO 제외, 약 47%, 초고속인터넷 부문은 약 29%, IPTV 부문은 약 30% 수준임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SK텔링크, 11번가 등을 포함한 48개임.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무선통신사업과 유선통신사업, 상품판매형 데이터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무선통신시장에서 점유율 1위로 확고한 시장지위 지속 대시 유선통신사업 관련 2006년 7월 TV포탈 사업 상용서비스 개시 및 2008년 9월 IPTV 사업 허가를 받아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SK텔링크, 주, SK브로드밴드, 주, PSN마케팅, 주, 홈앤서비스, 주, SK스토아,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무선통신 부문의 성장, 유선통신 부문의 IPTV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 커머스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이익 및 중단 영업이익 증가, 유형자산 손상차 손 감소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ARPU 상승, IPTV 및 초고속인터넷 중심의 유선통신 가입자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신성장 동력으로 IDC 및 클라우드, 메타버스 분야 진출, 2022년 9월 26일 기준 장마감, SK텔레콤의 시가 총액은 11조 7,07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텔레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7위입니다. SK텔레콤의 상장 주식수는 2억 1,883만 3,140주입니다. SK텔레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텔레콤의 퍼은 9.22배이고 추정 퍼은 1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8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만 3,2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1.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802원이고 추정 EPS는 4,511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1.03배, 5만 2,0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9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7만 7,071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 0.82억원, 1만 2,486억원, 1만 3,87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607억원, 1만 5,005억원, 2만 4,190억원입니다. SK텔레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0번지 59%이고 유보율은 7만 9,389.8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2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69.06-3.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37이며 전일 대비해서 36.99-5.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2022년 9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만 3,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만 2,700원보다 8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5만 2,2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의 종가는 5만 3,500원이며 주가가 SK텔레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종가는 5만 3,500원이며 주가가 SK텔레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SK텔레콤은 거래량 159만 1,400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만 4,39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목권 스탠리에서 19만 2,48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만 4,810주, 삼성에서 16만 5,959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5만 1,885주, NH투자증권에서 11만 3,6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UBS에서 49만 201은 6주, CLSA에서 금일 날 편의 감성권에서 15만 4,96주, 이동평균선을 계시기 위해 금일 날엔 금일 날 일 framing원을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일 날 끝에서 30만 3,60주 선정권에서 15만 24,55주, 25만 5,100주,